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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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할까? 그래 그럼 주먹을 모아보자 우선 왜 가위바위보 팀을 정해야 돼 왜? 그거는 국민이니까 아니 왜? 몰라 자 주먹 두 명 나온 사람 그리고 팀은 어떻게 정해? 주먹 두 명 나온 사람하고 가위 두 명 나온 사람하고 바 두 명 나온 사람끼리 팀이 되는 거야 그럼 갑자기 가위갑을 하는 거네? 하위 가위 포 하위 가위가 아닌데 가위 바위 포 가위 바위 포 하위 바위 포 하위 아니 이럴수가 리키하고 난 짝이네 말일 것 같은데 웬주형이랑 나랑 존 받았습니다 존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짝이 되는지 한번 얼굴을 붙여드릴까? 리키하고 여기는 비주얼이죠? 오빠 비주얼 저희는 그냥 취미입니다 저희는 키를 맞고 있어요 와 키 크다 티킷을 요즘 폭성했네 그쵸 폭성 자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? 월요일 날 왜 지금 이렇게 정했는지 월요일 날 공개하겠습니다 비주얼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공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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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개